이상해 형 예? 이상해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주 감각이 뛰어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괜찮아 뭐 있어 공개해도 돼요? 아직요 아 잠깐만요 아니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어떡하죠? 저 공식 스케줄이에요 저 말하 나 살짝 봐 어떡하죠? 이대로 저희 그러면 세 번째는 진영이형 없이 진행했다가 잠시 돌아오나요? 어떻게 이대로 계속 진행하나요? 판다 약간 파 판다 약간 어? 어어? 잠깐만 저 영국이형 판렛트 아니거든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볼터치가 예사 솜씨가 아니에요 아주 이야 이거 옷을 많이 봤는데 소녀소녀한 볼터치 아주 이쁘게 네 네 1940년도 굉장히 수줍하고 있습니다 우담이 형이 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아 근데 예뻐요 아니 거기는 왜 인중도 화장을 하나요? 인중 인중도 여기 새로운 화장법이라고 여기를 아 입을 부각시키는 화장법 네 아 했어요? 된 거 같긴 한데 된 거 같긴 한데 공개할까요? 이 립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왕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손을 댔으니까 저는 그냥 이미 포기했습니다 끝을 한 번 봅시다 네 네 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BGM 잘가요 내 사랑 틀어주시겠어요? 잘가요 잘가요 바쁘다 아니 베이스가 벗겨져요 아니면 제목 그거 있으면 틀어주세요 이제 그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고 네 셋 둘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형이 셋 둘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했나요? 작품의 이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댓글에 되게 좋은 거 있어요 볼빨간 우담 볼빨간 우담이 볼빨간 우담이 볼빨간 사중기 노래있나요? 그걸로 시작하면 될 거 같은데요? 그럼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볼빨간 우담 애나벨 비슷한 거 같아요 애나벨 쏘우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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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나벨 쏘우담 쏘우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애나벨 생각하면서 애나벨 생각 자랑이에요 자랑하는 거 같아요 애나벨 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셋 둘 하나 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짜잔 짜잔 볼빨간 애나벨 제목 정해진다 볼빨간 애나벨 괜찮습니다 나 안해 네 쪼라기 위해서 쏘우담 형께서 지금 형이 많이 부끄러워 지금 얼굴이 아니 수줍으세요 많이 뭔가 이렇게 올라왔어 나 안해 아이고 이거 응 수고하셨어요 형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볼까요? 아니요 저 뭐 용국씨가 수고해 주신 거 감사하게도 이 코너가 이렇게 크게 갈 코너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누구세요? 이거 질문 이거 보내주세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친히 가드릴게요 아 우당형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수종 도구를 급히 가지러 내려가셨다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연을 읽고 있을 때 아마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용국씨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난이고요 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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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